제가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달라요. 그냥 모든 걸 흉내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. 감쪽같이. 싸구려 가득 찬 것들이 고상한 척 가부는 것들이 싫은 거야, 나는. 저 근데요. 궁금해요, 어떤 분인지. 우리 만날래요? 알았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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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났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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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사체 지문이 하나도 안 나왔어. 보통 또라이가 아니다, 이거. 어, 나 찾아야 돼. 이거 누구를 한 번도 궁금해 한 적 없잖아. 그치. 근데 이번엔 달라. 보고 싶어요. 경찰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. 나도 당신이 궁금해요. 이제야 찾았는데 그런 외칭도 알아? 알아 쟤 나 죽이러 다닐래? 이제야 나랑 완전히 똑같은 사람 찾은 것 같아 나 진짜 그 사람 잃고 싶지 않거든? 진짜 나아